로비 라운지 로비 라운지입니다 하늘에 위치한 로비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여기서는 에어컨 룸은 아니고요 야외룸인데 멋진 분위기를 가진 원형으로 된 라운지입니다 로비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까말라 빛의 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빌라들 모습들이 하나둘 보입니다 자 여기엔 2층 라운지에 해당되고요 기말라 리저트에 조식당입니다 수영 주식당이고요 메인 레스토랑입니다 자 여기 해피아워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칵테일, 목테일, 소프트, 드링크, 기타 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에 빠고요 메인 레스토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이것은 히트인스클럽입니다. 풀빌라 38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히트인스클럽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계들은 5성급이 사용하는 테크노 지미입니다. 자 뒤에 로커가 있고요. 테라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는 스파샤비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키말라 풀미랄 리조트의 스파샤비입니다. 스파샤비는 매우 큽니다. 멋지게 해놨습니다. 스파샤비는 매우 큽니다. 자, 여기는 대기실이고요. 스파샤비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으음... 고맙습니다. 아 아 예 여기는 키말라 프빌라 리조트의 스파룸 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지금 현재 스파 프로모션 프로그램 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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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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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